아, 두 베르만 비앙카. 비앙카. 오! 쏜데? 용! 형! 선배님! 이 씨의 보물. 가족 보물. 아, 죄송해요. 정신 차려야 돼. 정신 차려, 바보. 정신 차려, 제맛. 개울렁 이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. 오빠, 농사 짓고 올게. 고구마 투 올게. 분리불안이 심했잖아요. 아, 심했죠. 정말 심했죠, 제가. 고구마 투 올게. 저렇게 자고 있구나, 이제. 이제 혼자면 되게 잘했네요. 네. 노베르만은 진짜 훈련 제대로 하면 말 잘 듣지. 아, 귀엽나요. 나 사랑이. 아, 사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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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안 될 거 같아. 사랑아. 할까? 가자! 이제는 사랑이를, 저희가, 무사하지 않고, 사랑이를 통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. 잘 놀아주시네요. 되게 능숙해지셨는데요. 네, 하나. 아, 사랑아. 네. 아, 사랑아. 따란. 다루. 다루는 방전 이후에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. 다루는 방전 이후에,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. 잘 찼네. 때문던 자리도 다 펴졌고, 그 당시에는 작은 충격에도, 볼러덩볼러덩 넘어졌던 다루도, 이제는 근육이 탄탄하게 붙어서, 넘어지지않고, 공중공중 잘 뛰어다녀요. 우와! 어머, 어머. 저렇게 찐다고? 회복이 되네요. 어머, 세상에. 너무 다행이다. 안녕하세요. 옳지, 알지.